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종호입니다. 지금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는 전체회의가 잠깐 정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에 있었던 국토의 전체회의 재방송으로 잠시 보셨고요. 잠시 뒤 2시 40분부터 오후 질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오후 질의 시작되기 전까지 저희가 오전에 있었던 국토의 전체회의 내용과 또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증걸 민생경제공사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숨가쁘게 다녀오셨어요. 아침에 뉴스공장 그 다음에 스픽스 TV 그 다음에 국회에 가서 쿠팡 쿠팡만 지금 택배 없는 날 동참을 안 해요. 택배 없는 날 동참 촉구 그러면서 지금 오마이티비에 달려왔더니 땀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계속 이동하면서 방송 봤고요. 기사 보고. 방송 보면서 너무 성질이 나가지고요. 와 저 국감장 쫓아가려고 그랬어요. 옛날에 어땠으면 쫓아갔습니다. 가서 이해찬 보고 이재명 보고 사과를 그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처음에. 처음에 문제제기한 건 서울의 소리 오마이티비 안증걸 민생경전구소 양평군청에 뜻있는 전직 공무원. 군민들이 문제제기한 겁니다. 제보를 했었고. 그에는 쏙 빼고 마치 이해찬 이재명 등이 기획해서 문제제기한 것 같아요. 정치적인 그런 의도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차배 기작이었던 강두권이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동군 전 군수를 여러 번 언급을 해요. 양평군 민주당 전 군수가 자기도 2021년도에 종전변경을 노선병을 요청해놓고 거짓말하는 걸 보고 열받아서 자기가 백지화했다. 이런 표현까지 막 치더라고요. 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오늘 원희룡 장관이 말한 건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하나씩 짚어봐야 될 텐데 오늘 전체회의 오전 상황을 좀 보면 주질은 11시 30분 돼서야 시작이 됐어요. 그만큼 자료 요구나 사과 요구.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백지화 선언한 원희룡 장관이 사과부터 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안정호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원희룡 장관은 이해찬 전 대표, 이재명 대표부터 사과하라 이렇게 맞불을 났죠. 이해찬 전 대표는 언론 보도가 막 쏟아지니까 이 문제를 지적한 거고 강의 때 그분이 나서서 이걸 문제 제기하시거나 주도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해찬을 언급하는 게 얼마나 뻘쭘합니까? 본인도 아마 속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니까 당연히 곳곳에서 의혹이 쏟아지고 그리고 백지화까지 선언하는 황당한 작태를 하니까 아니 특혜안이 문제가 되면 특혜안만 백지화해야죠. 원한까지 백지화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 공약이고 국가종합도례만 계획이고 수십 년을 양평군민과 경기도민, 강원도민, 서울시민을 요구했던 건데 그러면서 백지화 선언한 날이 TF가 출범해가지고 양평군 특혜 의혹당을 간 날입니다. 그날 백지화 선언한 날이 6일이죠? 6일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데 여러분. 양섭연 찍고 홍천 가는 거잖아요. 아유 정의실 없어서. 양섭연 찍고 홍천 가는 거잖아요. 이때 우리 여기까지 못 가고 제가 일이 내려가 있잖아요. 지금 예정지가. 박종원 기자님하고 저하고 한번 갔었잖아요. 한번 갔었죠? 가기 전에 그 전주에 민주당 의원들이 TF를 만들었어요. 이재명 대표하고. 그래서 첫 활동이 여기 온 거예요. 그날 백지화 선언하고 난리를 입힌 거거든요. 전 국민이 알게 될까 봐.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로서 이 문제를 주도했다기보다는 문제가 있으니 TF도 이재명 대표가 주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요. 강득구원이나 김두관 의원 등이 이건 TF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론이 급등하니까. 그래서 당대표니까 그게 좋겠다 한 건데 갑자기 예치한 이재명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 사태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오전 상황을 보면요. 계속 강득구원과 정동견 전 군수가 민주당 소속 군수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본인들이 2021년도에 민주당 여우주 양평위원회하고 정정 군수가 당정협의까지 해가지고 건의해놓고 아닌 척 이렇게 정치 공장을 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백지화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사과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17일 만에 백지화를 또 백지화하고 있잖아요. 백지화를 백지화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사과하는 해명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내내 사과 없었어요. 그래서 심상정 의원이 매섭게 따졌죠. 국토부 법령과 근거에 보면 반드시 기술보고서, 경제보고서, 환경보고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보고서대로 했냐 안 했냐만 말해라. 이게 다른 의원들도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아니 심상정 의원님까지 괴담에 동참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야당원들이 다 날려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국회까지 와서 야당이 정말 신성한 민의대변에서 이것저것 정말 공부를 얼마나 했겠어요. 이게 전국민적 관인자인데. 이것저것 다 물었더니 결론은 또 가짜 뉴스고 심지어는 괴담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민주당이 이어서 정의당까지 그러면 어떡하냐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한테 당한 것도 서로인데 정의당까지 해결하냐고. 마치 정의당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김병호 의원이 이어서 사과해라. 이렇게 100잔을 벌였다 하니까 또 강득구 정동현 군수 탓을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문제인데요. 정동근 전 군수는 마이크를 좀 가깝게 높이를. 죄송합니다. 정동근 전 군수는 십 수년간 진행됐던 서울 양평, 양평에서 다시 강원도로 가는 고속도로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고 4년 내내 헌신해서 군수 때 가장 잘한 거라고 여야 진보, 중독, 보수가 없이 박술받는 사람이에요. 양평군에서. 지금 군수도 군에 있을 때도. 지금 군수는 군에 의장할 때 칭찬했고. 그러면 온일이 말한 2021년도에 민주당이 요구했다는 것. 당정협의 실체는 뭐냐면요. 누가 당정협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치 청와대, 민주당 지도부가 모여서 서울 양평고속도를 논의하면서 양평군 관내 IC 하나 설치해달라고 당정협에서 공식으로 했었던 것 같잖아요. 여러분, 정확한 팩트가요. 여주 양평위원장인 최재관위원장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강화면 분들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너무 잘했는데 강화면 쪽에 IC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은 강화면으로 이렇게 곡선으로 들어오는 IC일 수도 있고 강화면에서 광주시로 좀 건너가더라도 강화면에 가까운 IC면 우리가 이용을 하잖아요. 다른 시도여도. 그러니까 제가 강동구 상위동 사지만 하남시에 재밌는 거 있으면 하남시가 놀러가는 거 비슷한 거죠. 그렇죠. 가깝거든요. 상위동, 하남시는 저희는 걸어가면 있는 데니까. 그러니까 그걸 당정협의가 아니라 최재관위원장이 지역 현안에서 강화면 쪽은 양평군 관내 강화 쪽에 IC가 있으면 좋겠다고 한 줄 넣어놨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정대형 군수가 어떻게 써놨냐면요. 검토기원에 구두로 설명을 하는 거죠. 지금 겨우 예타 통과됐는데 또 IC 하나 설치하는데 100억 안팎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또 길어진다. 논의가 길어진다. 우리는 빨리 착공해야 되니까 옆에 그걸 묵사라고 옆에 이렇게 써놔요. 중장기 검토상. 박 기자님. 안 될까 봐. 언론사 취재 엄청 있으니까. 예청자 여러분. 보통 뭔가를 우리가 권했을 때 중장기 검토상이라는 거 보면 무슨 말이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것은 지금 당장 요구하는 것은 거절하는 거잖아요. 아예 안 됩니다. 완곡한 거절. 그런데 완곡하게 다만 1, 2인이 있으니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말이에요. 그럼 군수인계 끝날 거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것은 정대형 군수 육성으로 증언을 했어요. 그건 나중에 진짜 착공 단계에서 그때 민호를 내자라고 정리를 한 거예요. 우선은 이거 깔고. 그것을 원희룡 국토부 국힘당이 어떻게 거짓말하냐. 오늘 또 정말 원희룡 장관은 오늘 또 입에 치만한 바로 거짓말한 거예요. 2020년도에 민주당이나 당정협이 특히 정동현 전 군수를 계속 걸으면서 전 군수라고 그래요. 양평군 전 민주당 군수 그러면서 계속. 그 사람이 자기들도 요구해놓고 노선 변경, 족전변경을 요구해놓고 아닌 척하는 거 보고 열이 받아서 자기가 이건 프레임을 짰다. 특혜라는. 본인들도 요구해놓고 우리가 김건희 쪽으로 고속도에 따른 프레임을 짰기 때문에 백약이 무효라는 판단을 하고 용산하고도 상의 안 하고 대통령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내 책임 안에 패겠다. 다만 아무 말 안 했다는 게 맞냐. 용산하고 그랬더니 살짝 나중에 다 밝혀지잖아요. 왜냐하면 실무 공무원 오가는 협의하면 회의랑 다 남아있거든요. 출입기록이 용산에. 저는 안 했지만 일선 공무원들과 용산의 비서관들은 국토교통 비서관들은 논의를 하였다. 이렇게 이제 그 분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오늘 성과가 있어요. 어떤 건가요? 결국은 2년 동안 25억을 넘게 들여서 국내 최고 예타 분석기관인 KDI가 했어요. 여러분 예타는 간단히 설명이 이런 겁니다. 각 공공부서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죠. 다 해주려면. 그렇죠. 그래서 기재부가 그것을 사전에 꼼꼼히 검토해서 BC가 1이 넘거나 HP 종합정책평가가 0.5가 넘어야만이 경통가 되는 거예요. 무더기로 탈락해요. 제가 토요일에 김포에 수레를 갔다 왔는데요. 신보 보수연대. 거기 갔더니 김포에 김지용 의원하고 박상현 의원이 현수막이 여러 개 열어놨어요. 예타 통과 현수막이 아니에요. 김포하고 지금 서울은 출퇴근길 너무 밀리고 오래 걸리니까 강남까지 20분이면 가는 GTX 그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잖아요. 예타 통과 경축이 아니에요. 어떤 현수막이 걸리는지 아세요? 뭐예요? 김포에서 강남으로 15분에서 20분이면 갈 수 있는 GTX 노선 예타 심사 대상 선정 경축. 예타는 심사 대상이 되는 거에도 몇 년이 걸려요. 그게 잘 되기 힘들죠. 그리고 사전 타당성 조사에도 또 1년이 걸려요. 예타 전에. 그리고 예타에 3년 걸려요. 그다음에 본타에 1년 걸려요. 그러니까 정동경 군수가 동네 주민들 건의가 일고 있었지만 묵상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에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 늦어져 버리잖아요. 언제될 거에요? 혹시나 정권 바뀌거나 군정 바뀌면 몇 년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에요. 그런데 이번 건 55%가 다른 노선이잖아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다시 사전 타당성이랑 예타랑 본타 거치면요. 10년 더 걸리는 거에요. 잘못하면 이게 보시면 55%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갈라져서 강상면을 갔다가 결국 가운도로 가려면 다시 10킬로로 올라갔다가 가야 되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이해하기 쉬운 노선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타를 거친 안 양서면 안이 있는데 그거 말고 용역업체에서 제시했다는 강상면 안을 들고 왔는데 좋아요.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른 노선인데 딱 봐도 예타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BC 분석하고 그런 거 다 다시 해야 되고 완벽히 다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계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희룡과 국토부가 원안이 있고 원안보다 더 좋은 안이 있는지 검토는 할 수 있는 거다. 본타 당선적으로 그런 거다.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한 줄 들어가 있어요. 본타를 보면요. 다 혹시 대안 노선이나 노안 노선 대안이 있으면 검토하기 바라며 써져 있는데 그건 뭐냐면 원안을 중심으로 혹시 시종점을 줄일 수 있거나 대규모 문화재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의 대규모 대모가 발생해가지고 골치 아픈 상황이 되면 검토해봐야 의미에요. 공사비가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무슨 한국전쟁 때 지뢰가 우더기로 발견되고 안 된다거나 아니면 진짜 이번 경우처럼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종점에 민원이 좀 있어요. 동네 주민들의. 그다음에 기술적인 좀 까다로움 있는 건 맞대요.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봐야죠. 본타가. 그렇죠. 그래서 용역도 뭐라고 써놨냐면 일단 시작점이 교통점이 심하니까 시작점을 검토를 써놨어요. 하남 가밀ICT, 가밀JCT. 그런데 시작점은 하남 주민들 또 나서서 여러 번 수만 명이 몇 년에 걸쳐 바꿔달라고 했는데 묵살됐어요. 안 됐죠. 종점은 양서면이고 그다음에 춘천고속도로 정체소까지 연결되는 건 분명해요. 윤석열 공약까지. 그런데 다만 기술적으로 예타에서도 여기가 좀 까다로워 보인다 그러는데 예타 KDA가 국톱에 물어본 거예요. 교량 대 교량으로 연결하는 건 괜찮겠냐. 터널과 터널이 있고 교량이 있으니까 까다롭지 않냐. 밑에 마을이 있고 그러니까. 그때 지금 도로국장 이용욱이 그때 당시 도로정책과장이에요. 그 사람이 회신해요. 기술적으로는 무난하다. 가능하다라고. 가능하다. 이게 강상면에 살고 있는 YTN 전 앵커, 노종면 앵커가 밝혀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일부 검토기한이 있는 거 불가한 거예요. 그럼 노선을 55%를 바꾸려면 안정이 다른 고속도니까 사로 처음부터 다시 사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본타당성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온희룡 말처럼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보니 용역회사가 그게 19일 만에 나온 안입니다. 공정표에 의하면. 두 달 차에 노선 대안을 검토하게 되어 있어요. 한 달은 자료 조사하다가요. 그런데 5월 1일부터 5월 19일. 5월 19일 날 안을 냈다는 거니까요. 처음으로 착수하면서. 그렇죠. 그런데 여기 안을 냈다. 그러면 1년이 지났잖아요. 원래 그 용역이 1년이에요. 3월 19일 날 착수했어요. 인수일 때. 그러면 지금 벌써 1년 반 가까이 지났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요. 오늘 심상정원이나 야당원은 그걸 잘 따졌어요. 기술보고서. 기술보고서. 환경건역 보고서. 결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BC보고서. 종합정책보고서는 AHP는 나중에 낸다더라도 BC가 1이 되는지 안 되는지. 원하는 0.8이거든요. 1이 좀 안 됐어요. 그런데 국토균형발전이라든지 지역수의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AHP 종합정책평가 0.5가 넘어서 겨우 통과된 거예요. 수십 년 만에.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희룡이 뭘 인정했냐. 왜 보고서 안 내놓느냐. 그러니까 원희룡이 보고서 없이 도면을 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영역의사 몇 명하고 도로공사 직원하고 국토부 직원 몇 명하고. 그걸 보는 거죠. 이게 좋은지. 이게 좋은지. 이게 좋은지. 그걸로 검토해가지고 보니까 이쪽이 BC도 좋고 기술도 좋고 환경도 좋아서 이쪽으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쪽으로. 그런데 보고서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구두로 보고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돼요. 구두로 보고. 그 오마이뉴스가 2주일 전쯤에 보도했어요. 10일 전에. 보니까 보고서를 아무리 물어봐도 국토부가 보고서가 없다고 한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이미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 여기에 구두로 협의했다라는 국토부나 영역업체 직원들의 답을 듣고 온 거예요. 오마이뉴스 특별 취지 때문에. 그게 오늘 확인이 된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니까. 여기 여러분도 많이 봤을 때 그 금인데 이 금을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게 16번 보고를 했으면 그중에 11번이 국토부 쪽과 협의한 건데. 용역업체 쪽에서. 그런데 왜 진짜 보고서가 없을까.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난히 지금 저렇게 2.2킬로가 더 가고 수천억이 더 드는 거로. 용역 보고서 상도 3천억이 더 드는 거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국토부는 물가상승률 이런 거 얘기하면서. 말이 안 되는 게. 17조원 140억 들어간 거죠. 140억이 어떻게 2019년 140억 드는 돈이 20, 20, 20, 4년 지났는데 그게 물가가 아무리 10에서 20% 올랐다고 3천억으로 뻥튀기가 됩니까. 그리고 용역 보고서마저도 여기 춘천까지 연결하는 연계안이다. 이 안은 연계가 안 된다고 써놓은 거예요. 용역도 양심이 있을 거를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밝혀진 겁니다. 이게 양평군이 보냈다는 세 가지 안이잖아요. 이게 원안입니다. 원안, 양성면안. 이 안이 강상면안으로 가능해요. 삼안이 제 중간안인데 보시면 강가를 따라가는 안이에요. 강위를. 이것만 봐도 얼마나 날림으로 양평군과 국토부와 용역회사와 검토를 했는지 알겠죠. 처음에. 초창기에. 자, 구두로 도면을 그려가면서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네. 보고서도 없이. 기술, 환경, 그다음에 PC보고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얼마 받았습니까? 20억 정도 받은 걸로 추정이 돼요. 1년 동안 용역하면서. 네, 20억. 아니, 도면 그려놓고 20억 받으면 되겠습니까? 물론 일부 교통장 분석도 했어요. 교통장 분석도 어떻게 했냐? 여기는 강상면안으로 가는 건 IC가 있는 걸로 해놨어요.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IC를 통해서 많이 왔다 갔다 하겠죠. 원안은 IC가 없는 걸로 해놨어요. 당연히 IC가 있는 안이 사람 많이 온 걸로 해놨죠. 그걸 가지고 강상면안이 뛰어나다 보겠는데 여러분, 오마이뉴스가 먼저 밝혀낸 것은 구두로 했다. 보고서도 없이 날림이라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급히 개입해가지고 오늘 뉴스타파가 어제오늘 또 두 가지를 중요하게 밝혀냈는데 실제로 용역업체 간부를 찾아간 거예요. 뉴스타파 기자가. 그래서 익명으로 받아낸 거예요. 우리가 보니 이 일안하고 이 삼안 있잖아요. 양평군이 불가능안을 내놨다는 거예요. 날림으로. 이 강상면안이 채택될 수밖에 없게. 이게 7, 15, 18일 북토부가 의견을 물어보려고 8일 만에 이걸 준 건데 2조 원짜리 공사를 8일 만에 도면을 그린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일안은 왜 영털이었냐? 이게 강화실을 설치하려면 곡선이 여기는 광주시인 거예요. 아직도 노란 점입니다. 곡선이 더 내놓아야 되니까 양평군이 강화실을 요구하면서 어차피 일안이 안 되는 것으로 노란이 안 되게 머리를 써놨다는 거예요. 대충 그려가지고. 대충 그렸다. 이 안 보세요. 이 안이 아까 말한 이게 제 3안으로 된 거. 강상면 안 하고. 보시면 여러분들 너무 흠이 날 텐데 여기 흠이 푸른 데가 한강이에요. 한강 이를 길게 가는 걸 해놨어요. 바퀴즈 보이시죠? 그러니까 아예 날림으로 일안과 3안은 그러니까 강상면 안 빼고 양평군이 일부러 국토부가 내려와가지고 도로국토공사 직원들이랑 용역업체 직원들이랑 양평군을 먼저 만났잖아요. 만나서 이렇게 세 가지 아이들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평군이 오케이 일안하고 사만 엉터리로 대충 주고 제 2안이 지금 국토부 밀어붙이는 아니잖아요. 원희룡이. 그것을 RC를 이쪽 강화면에 하나 설치해놓고 그 다음에 88번 국지도랑 연결해놓은 걸 해놓고 그 다음에 제시티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윤석열 김건강으로. 이거랑 지금 국토부 밀어붙이는 안이 똑같아요. 용역도 5월 19일 날 첫 보고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7월 18일 날 양평군이 7월 20일 날 보고안 아니에요. 그래서 뉴스타파의 온안하고 그러니까 양평군이 제시한 일안과 제3안은 아예 날림으로 선을 대충 그어서 준 거다. 그리고 이 안이. 이 안만 국토부 안과 비슷하게 양평군이 줬는데 뉴스타파의 결론은 국토부랑 용역이랑 양평군이 사전에 겨감하고 일안하고 제3안은 날림으로 드릴 테니 윤석열 김건강으로 가는 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사전에 상당한 일부 공모를 하고 이걸 냈고 실제로 국토부는 기댔다는 듯이 양평군이 요구했다 하면서 이걸로 올해 1월 달에는 제3안을 콕 집어서 갑자기 이게 원안인데 2.2클로는 더 가는 이 안이 7안경이라고 우기면서 이걸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리 가면 여기에 지금 한강에 안 보셔서 그렇지 광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산과 계곡이 엄청 많아요. 광주시에. 태촌일 때. 여기에만 터널하고 다리가 열 몇 개가 더 생겨야 된대요. 그래서 국토부가 밝힌 천 원안에도 원안에서 강상면을 가게 되면 터널과 교량을 20개를 넓게 다리하고 터널을 20개를 넓게 뚫어요. 그럼 터널 하나 뚫는데 여러분 얼마든지 아세요? 최소 수백억이 들어요. 비용이 3천억이 아니라 몇 천억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오늘 온희룡이 야당 의원님들이 매섭게 추궁하니까 요즘 야당이 그래도 이런 건 잘한 거죠. 보고서 없이 종점 변경했다고 인정해버린 거예요. 이게 저는 이게 결정탑입니다. 보고서 없이? 보고서 없이. 그래서 그다음에 심사장님이 마지막에 물어봐라요. BC 보고서 내놔 그래요. 내라. BC 보고서 내세요. 그러니까 비용 차닌 보고서. 오늘이 말을 못해요. 의원님까지 괴담에 빠지시면 어떡합니까? 소리를 질러요. 그냥 차라리 이러면 되잖아요. 의원님 섭섭합니다. BC 보고서 있습니다. 내끼고 그러면 되잖아요. BC 보고서상 편익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기술보고서도 환경 보고서도 BC 보고서도 종합 보고서도 없어요. 종합평가 보고서에는 HP도 없어요. 55%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냥 자기들끼리 구두로 보고 했대요. 그다음에 도면 보면서 선거하면서 했대요. 날림을 했다고 지금 용역업체 직원도 인정을 해요. 처음에 이 안이 강산면에 나온 5월 19일은 용역에 착수한 이로부터 하면 50일, 3월 19일이니까 그다음에 실제 용역공정에서 노선 착수하기라는 기간부터 따지면 19일 만에 나온 안입니다. 그러니까 전 과정이 인수위가 개입해서 이상한 짓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안을 양평군에서 그려서 국토보에 제출했는데 그 전에 용역업체가 양평군과 협의를 했던 게 아닌가 봤어요. 그건 인정했어요. 네, 갔는데 양평군청 공무원 녹취에도 나와요. 7월 달에 왔대요, 먼저. 공문 오기 전에. 도로공사 직원이랑 용역 직원이 와서 그걸 협의하고 판을 보여줬다. 노선도를 보여줬다까지가 지금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비공개 회의다. 그때 그 판을 아직도 공개를 안 해요. 비공개 회의예요. 공문으로 준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렇게 세 안이 있어요. 양평군 관계자님. 이렇게 주면서 이 중에 하나 고르세요가 아니라 갖고 와서 이렇게 안이 있을 텐데 당신 의견은 어떠냐고 물어본 다음에 공문을 보낸 거예요. 이건 갖고 가고 다시. 그래서 양평군이 이렇게 날림으로 보낸 거예요. 1화나 2화는 불가능하게. 1화나 3화는. 강상면함만 가능하게. 국토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걸로 추진했는데 양평군의 의견이다라고 하면서. 본인도 추진해 왔는데 기술보고서, 환경보고서, BC보고서가 없으니까 구두로만 보고를 받고 KDI, 우리나라 최고 국제기관이 25억을 들여서 2년 동안 각계 공공기관 전문가들 총동원해서 이 안이 기존 안이 제일 좋다고 했던 것을 몇 달 만에 백자시킨 거죠.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오늘 제가 뉴스공장에서도 문제제를 했는데요. 오늘 중대한 문제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책을 누가 주됐을까. 원희룡 장관, 국토비 1차관 김호진, 국토비 2차관 백원구, 백원구 직전 직장이 청와대 교통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원희룡도 국토교통비서관하고 계속 협의했다고 그래요. 오늘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실화하고 협의했다고. 청와대 대통령 실화, 대통령 부환은 안 했지만 그다음에 김호진이 관리비서관이었어요. 용하대. 세 사람 다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장관대기 전에 마지막 취업이 뭔지 아세요? 인수위. 세 사람 다 인수위 취직. 그렇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원희룡이 인수위 기획위원장, 백원구기가 인수위 부동산분가위원, 김호진이가 인수위 관제이전팀장. 그런데 교통부동산을 다루는 경제이분가위원 명단을 보니까요. 전문위원, 실무위원 명단을 보니까요. 윤핵관이, 이철규원 보좌안이 두 명이나 들어있습니다.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죠. 지금 당 3총장이죠. 윤핵관 여러분, 다섯 명 뽑으면 누구 생각나세요? 장재원, 권성동, 이철규원, 윤한웅 생각나는 거 맞잖아요. 김기현은 아니잖아요. 그중에 보좌관이 두 명이 들어있어요. 백원국이 들어있어요. 내정돼 있는 백원국. 관리비서관으로 가기로 내정돼 있는 김호진. 인수위 국토부 장관으로 가기로 내정돼 있던 온희룡. 내정이 됐거나 내정이 될 예정이었다. 이 세 사람이 윤석열, 김건희 땅으로 예전에 김성교라는 윤석열의 간부, 김성교 전 3성 군수가 강상면 쪽으로 추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전 타당성 조사님은 이런 데 다 안 돼서 양서면으로 최종 교통과 된 거거든요. 본인도 그걸 너무 잘하거든요. 그쪽에 윤석열, 김건희 땅이 잔뜩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이 잘하거든요. 그러면서 장난을 치기 시작한 거라고 저는 보고 그런데 그때 공모했다는 게 들킬까 봐 올해 6월 29일에 김두관 의원이 문제제기 하전까지는 온희룡도 국토부도 국힘당도 대통령실도 백원국도 몰랐다라고 입을 맞춘 겁니다. 심지어 김성교까지도. 이 사람들이 지금 언론 인터뷰 하에 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6월 29일 전에는 거기에 땅 있는 걸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래서 비리는 확실을 가진 겁니다. 대통령 재산신고 올해 3월에 강산면 병사님. 작년 8월에 대중용 재산신과 당선된 다음에 강산면 병사님 12필치 나오면 작년 10월에 한중원 의원이 따졌을 때 대통령실이 정식으로 브리핑을 합니다. 제가 아예 제가 월만을 받으면 여러분 브리핑 자료를 복사하려면 아예 아, 여기 있네요. 다시 또 박 기자님이나 우리 박 기자님 보이시죠? 10월 6일 지난해 10월 6일입니다. 양평군 병사님 일대 정확히 병사님으로 써놨죠? 네, 여기까지 아, 보인다 보인다 네, 네, 보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작년 10월 6일 양평군 병사님 대통령실이 공식 브리핑으로요 한준호 의원과 민주당의 문제 제기는 가짜뉴스다 선상이다 그다음에 그 밑에 또 있어요 이미 대선 기간에 보이죠 여러분 대선 기간 전에 이게 엄청난 쟁점이 됐다는 걸 대통령실 관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10월 6일 날 한준호 의원이 말해서 안 게 아니라 대선 기간 전에도 아하 그러니까 대선 전에 이미 알았고 10월 6일날도 알았고 올해 와, 나 진짜 이 사람 대선 말 밝혀내려고 이게 올해 3월달의 대통령 제작 목록입니다 네 자, 3월 보이시죠? 3월 30일 한 번 또 여러분 네 한 번, 한 번,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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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이시죠? 올해 3월 30일 보이죠? 3월 30일 밑에 자, 배우자 재산 강산민 병사님 이야 열두 필지 앞에 여기서 필지 밑에 여기서 필지 자, 여러분 네 장관이나 비서관들이 재산 목록 발표하면 철문자가 무엇부터 할 것 같아요? 자기들 재산이 공개되잖아요 그렇죠 장관 재산 얼마다 대통령 재산 얼마다 어느 보좌관은 뭐 재산이 수백억이다 어떤 사람은 빚듬이다 이거 맨날 뉴스가 엄청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야, 김수석 재산 엄청 많더라? 야, A수석은 빚쟁이 돼? 뭐 이런 근데 이거 나쁜 말이야 대통령실도 몰랐다 그리고 제가 거짓말한 거 확인해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후에 야당 의원님들이 민의당, 정의당 온희룡 박살 내고 그리고 이제 오후부터는 이래야 돼요 이게 지금 온희룡의 전략이 뭐냐면 이 구역의 미친놈은 나야나 전략이에요 내가 다 책임져 있고 내가 다 잘 알아 내가 일타강사야 그리고 니들 다 괴담이야 막 소리를 지르고 내가 다 정리하겠다 이런 거죠 이해찬, 이재명 나랑 한 판부터 장관정, 이해찬, 이재명 이런 거잖아 싸움을 자기랑 해서 전형적으로 윤석열과 김건희와 최훈순과 김진우가 여러분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게 5월 22일 서울의 서울의 보도부터 불거지셔야 했는데 벌써 두 달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윤석열, 김건희, 최훈순, 김진우 단 한 번도 입장은 안 내잖아요 자기 땅으로 벌어진 문제인데 이런 점 봤습니까? 그렇네요 이렇게 온 나라가 지금 최대 이슈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도 열받지만 이게 더 관심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바로 내 눈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개발 정보를 빼내가지고 미리 땅을 사놓는 수법을 썼어요 이놈들은 겁도 없이 고속도로를 55%를 내 집 앞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이런 비리는 동서고금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혹 제기가 맨 처음에 된 것은 왜 예타 통과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었냐 이 안 자체가 바뀐 걸 안을 보니까 바로 앞에 바로 옆에 김건희 일가 땅이 있더라 거기부터 의혹이 시작이 된 건데 아직까지 제대로 해명이 안 되고 있고 국민들을 설득할 만한 자료도 안 나오고 있다 일가 땅도 여러분 이게 또 우리 오마이뉴스가 진짜 잘 정리해 준 겁니다 오마이뉴스가 이렇게 29필지가 있다는 걸 잘 정리해 주셨어요 화면상으로 이건 안 보셔도 돼요 이렇게 29필지가 있어요 그 JCT 부근에 17필지에 건너편에 이렇게 나머지 종점 부근에 12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대는 다 종점 부근하고 연동되어 있는 땅에 다 5분 거리 10분 거리 안에 있어요 여기는 2분 거리 있고요 그리고 지번까지 우리 오마이뉴스가 잘 정리했어요 그냥 선산 조상묘라는 것도 이번에 원희룡말도 거짓말로 밝혀졌어요 아까 말한 이 12필지가 있는 데가 여기잖아요 선산은 200미터 들어가는데 따로 있습니다 조상묘라는 이게 항공사지입니다 소리소리가 밝혀낸 거예요 여기도 2천평 여기가 29필지 해가지고 현재 1만 2천평 일대가 여기만 2천평 그다음에 교평리라고 따로 있는데 거기에 차명부 의혹 거기는 또 1,500평 다 합치면 2만평대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또 뭐가 밝혀졌죠? 그래서 공흥지구에 아파트 한 채 상가 6채 여기까지 가족에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뉴스타파가 아침에 또 중요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오마이티비 지번을 가지고 민성경정부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들하고 땅값을 계산해 본 거예요 아파트하고 상가 빼놓고 아 땅값만 130억대 현재 130억대 그래요? 주변에 거래된 시세를 종합해서 와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님들이 시세를 추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공시지가도 보고요 그다음에 은행에 돈 빌릴 때 담보를 맡기잖아요 담보는 시가의 20% 정도를 깝니다 한 80% 정도 왜냐하면 혹시 돈 못 받고 유찰되면 그럼요 돈을 다 해수를 못할 수가 있으니까 10억짜리 토지면 8억 정도에 8억 정도만 담보를 해주고 잡아주고 대출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그다음에 최근에 주변에 땅 팔린 시세 이 세 가지를 검토해서 비교해볼까요 여러분 무려 지금 현재 130억입니다 그리고 거래가 요즘 급감했어요 거래가 왜 급감했을까요? 왜요? 에이 박 기자님이랑 저라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데 누가 사러 와 아 요즘 좀 우리가 웃돈지고 살게요 사러 와 팔겠어 안 팔겠어요 에휴 가만히 있어요 냅둬요 곧 있으면 JCT 연결돼요 그때 와요 그때 되면 5배에서 10배 더 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세 반영분을 빼고도 현재 29필지만 차명 보유 소유하고 여기 선산 땅 200미터 이걸 빼고도 현재 130억대 이미 김건희가와 아마 이거 윤석열 김건희가 반박 못 할 겁니다 왜? 감정평가에서 여러 명이 붙잡고 작업을 했거든요 루스 탑 봐라 오늘 루스 나올 수 있지만 화제에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정말 우연으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땅 거기에 종점이 생기게 됐다 그러면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그 땅을 어떤 재단 만들어서 기부하든가 의혹을 해소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모습이 보통은 두 가지를 선택을 하죠 대통령 공약도 양서면 찍고 강원도가 가능으로 되어 있는데 저쪽 안이 좀 낫다 하더라도 갑자기 변경된 것에 대한 우혹이 제기되고 해필이면 대통령 땅이 이렇게 29필지나 있으니 그냥 공약대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야당이 지십시오라든지 차라리 이렇게 넘어가거나 아니면 진짜 죽어도 일이 가야 돼 29필지로 그럼 보통 땅을 사회에 한원하거나 아니면 이 땅을 다 팔아가지고 미리 다 팔아가지고 자기들한테 혜택을 못 보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죠 그런데 얘기 없죠 얼마나 이게 확실한 비리라고 저는 확실하냐 만약에 비리가 아니었으면 윤석열 성격에 비리였던 최은순 장모 사기사건도 10원짜리 하나 피해본 적 없다고 장기원한테 소리 지르고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그러고 고소해란 말이야 소리 지르고 난리 났잖아요 비리였던 최은순 사건도 그렇게 난리를 피운 사람이 비리가 아니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윤석열 김건이 우리한테 이렇게 악마의 프레임을 씨냐 난리 벽겼죠 지금까지 침묵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말 잘못하면 탄핵당하거든요 말 잘못했다가 거짓말을 밝혀지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거거든요 이 문제는 정말 예민하거든요 LH 사건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LH는 전통적인 규법을 따른 거예요 개발 여행지를 알아가지고 가서 땅을 사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리 그리고 필지 분할해려고 막 나무 심어놓고 지작물 보상받으려고 이건 그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있다가 야금야금 처음에는 선산 12필지였는데 29필지까지 투기목조로 사놓고 심지어 선산 12필지도 딱 조상명과 선산 처음에 여기 있었겠죠 뒤로 물려놓고 200리터 개발 가능한 형질변경 다 해놓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창고 보이잖아요 네 저희가 봤던 창고 네 오마이티비 창고 도로 대지로 다 바꿔놓고 개발 가능하게 그리고 이쪽으로 도로 휘게 만들고 도로가 여기 고속도로 들어오니까 땅값 올라간다고 사람들이 이러니까 아 JCT는 땅값 안 온다고 거짓말하고 바로 옆에 남양파 아저씨가 있는데도 어제도 김정재 국토위 관사가요 기자들이 그렇게 앞에 있는데 거짓말합니다 여기는 JCT가 있어서 땅값 안 오릅니다 가짜뉴스입니다 남양파 아저씨는 아예 언급을 안 해요 여러분 진짜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 거기 가보면 여기 박 기자님 우리 가봤잖아요 예정지에서 여기 2분 거리잖아요 2분 거리 남양파 아저씨가 2분이면 갈아타고요 거기서 JCT로 1분이면 타서 서울 송파를 25분에 놔버립니다 땅값이 안 뛸래야 안 뛸 수가 없고 이미 지금 거래가 급감 있어요 네 뉴스타파 보도가 확인됐어요 왜? 다시 한 마디만 기다리고요 지금 거래하면 안 되죠 그 땅 주인들 거기 있으면 엄청 오를 건데 그 속도로 올라갖고 이미 오르고 있는데 뭐하러 팔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민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원희룡 장관은 나와서 민주당을 향해서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백지화를 시킨 이 부분 또 왜 이렇게 종점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걸 오늘 국토의회의장에서 설득시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그냥 또 이렇게 없어진 게 아니라 국정조사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바로 국정조사 특검으로 하고 이거 거부한 놈이 맨날 김기현이 어렸잖아요 조영이랑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오늘은 국토의회니까 온희룡하고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내일 오늘 저녁부터는요 야당은 온희룡 꺼져 거짓말만 하고 보고서도 없이 도면 보고 상의했다는 너는 필요 없어 윤석열 김건희 나와 직접 답해 대통령실 출입기자들도 진짜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틈만 나면 대통령 관계 대통령 부부를 보는지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엠바오 그럴 테니까 대통령 부부나 최은순이나 김진우나 오빠 김진우 오빠는 알려졌으니까요 그다음에 대통령 직원들한테 틈만 나면 그 땅에 대해서 입장 없냐 날마다 열 번이고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이거보다 더 중요한 현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후쿠시마 오면서 박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언론이나 국내 국민들하고 대화를 안 하느냐 그 두 가지는 좀 물어보세요 하나 더 회 명품 사치품 쇼핑했는데 왜 지금까지 설명도 사과도 안 하는지 이 세 가지를 날마다 물어보세요 제발 좀 대통령 관계자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 거죠 김은혜 홍보수한테 맨날 물어보는 거죠 대변인한테 맨날 물어보는 거죠 이동훈이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대변인님 뭐 이렇게는 못하겠죠 출입처니까 공선하게 공선하게 대변인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양평고속도로 오늘 또 국토에서 난리가 났는데 거기가 온희룡 땅이 아니에요 누가 알면 온희룡 땅인지 알겠어요 대변인님 거기 누구 땅이에요? 그러면 대통령 부부 땅이지 아니 김건희 일가 땅이지 그런데 온희룡이 나서서 설치죠? 대통령 부부는 지금의 입장이 없습니까? 가타부타 오해면 오해다 김은기다 오해니까 우리가 그런 온안대로 하기를 촉구하겠다 온희룡을 경질하겠다 경고를 줬다 그런데 오히려 나도 데리고 와서 무슨 꿍꿍이라고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네요 공개되지 않은 일정이 많잖아요 거기서 셋이서 뭘 짰는지 저는 처음에는 조인트를 깠다고 봅니다 너 때문에 온 국민이 알게 됐잖아 이 문제를 백제하는 바람에 더 관심이 커졌다 백제하는 바람에 두 번째 그런데 조인트 갔다가 온희룡이 대신에 제가 묘안이 있습니다 용역사가 강상면한을 낸 걸로 이야기했으니까 그쪽으로 밀어붙일게요 그럼 이제 격려를 받은 거죠 오 그래 쓸만하다 이렇게 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도둑질하다 걸리니까 사과라기는커녕 장물을 주인한 단돌력이 없어버리겠다 그랬잖아 아예 내가 못 가지면 너도 못 가졌잖아요 구속도로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입장이 바뀌어서요 강상면한이 올바른 아니고 예비타당성조사 25억을 들여서 정부의 모든 공공기관들이 관계자들 전문가 다 모여서 만든 한이 잘못된 한이어서 그 안으로 하면 처벌받는답니다 배임이랍니다 이제 그 논리까지 갖고 왔어요 그리고 윤석열 공약 아니 공약대로 하면 처벌받는데 배임이래 그 논리까지 써요 그러면서 강상면이 이러고 있지 않아요 윤석열 김관희가 잘해서 잘해서 하지 않았겠어요 오 똘똘하다 일단 다 백자시킨 다음에 시선을 원희룡한테 돌리고 민주당한테 사과를 한 역공을 가한 다음에 알고 봤더니 원한은 나쁜 한이고 지금 강상면한이 좋은 한입니다 밀어붙이고 있으니 온희룡이 얼마나 사랑받겠어요 그러면서 온희룡이 극우 극단주자 사이에서 지금 인지도가 올라갔어요 지지도가 온희룡과 한동문을 제치려고 해요 지금 본인이 오세훈과 한동문을 그래요? 그런 작전하에 했다는 분석도 있어요 호사가도 사이에서는 오히려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국토부 관계자는 충격욕법이라는 단어까지 쓰고 있으니까 국민들 더 열받았죠 충격적입니다 충격욕법이라는 말을 쓴 것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죠 국민이 충격욕법을 당할 대상입니까? 아니죠 국회가 그래야 그런 취급을 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리해보면 해볼수록 파면 팔수록 이상한 종점 변경 의혹이고 다 늘어났습니다 하필이면 거기에 땅이 김건희 일가 땅이 있다 보니까 의혹은 점점 커져가는 것이고 130억이 넘는 현재 평가가지만 땅값 거기가 JCT가 연결되면 몇 배 뛰겠죠 IC가 남의 발시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만약에 개발이 본격화되잖아요 몇 배가 뛸지도 모릅니다 거기가 교통의 요충집입니다 다시 한 번 중부 내륙고속도로가 있고 양평 JCT가 들어오고요 여기가 제2의 여각순환도로 화도 양평고속도로 지금 짓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다 연결된다 그러니까 제3개의 고속도로에 있는 꼴이 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서울 양평고속도로 그다음에 제2의 여각순환도로 이 세 노선이 여기로 갑니다 여기가 교통의 요충지가 되는 거예요 요충지가 되는 거다 이 노선 보면서 저희가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 국민들은 보시면서 국토부의 설명이나 아니면 지금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시면 판단하실 것 같아요 저는 국민들이 거기서 판단했다고 봐요 보고서가 없어요 보고서 없이 도면 보고 전문가들끼리 몇 명이서 논의했어요 이거 보고 아 비리다 확실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6월 29일 전에 아무도 몰랐다는 거짓말 그리고 해필이면 국토부 1, 2차관이 6월 말에 다 경질이 되는데 1, 2차관이 경질이 된 데는 국토부만이에요 둘 다 용화대 직원이에요 인사 역사상 그런 적이 없어요 1, 2차관이 다 비서관이 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알고 싶더니 셋 다 인수위치신이야 그것도 희한하고 땅도 12필지라 했는데 알고 봤더니 24필지야 130억대야 벌써 선산 조장면은 알고 봤더니 선산 조장면은 200m 떨어져 있는데 따로 있어 2천평이 저는 비례라고 확신하고요 이걸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온의료인 저를 고발해서 잡혀가도 여한이 없어요 잡아가세요 괜찮아요 이 사안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파헤치고 있는 안진걸 소장과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또 다른 일정이 있으시니까 오늘 좀 보내드리고 또 2시 40분부터 상임이 재개하니까 그렇습니다 재개하니까 그것도 저희가 현장 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국토위 회의장 앞에 모습을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후 회의를 준비하는 국토부 직원들 모습도 보이고 취재진 모습도 보이고 현장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잠깐 화면을 현장으로 넘겼다가 제가 다시 또 오후 회의 시작하기 전까지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공무원 오늘 몇몇 답안을 보니까 자신없어 하는 눈초리가 영역했어요 저는 이미 국토부랑 도로공사나 영역사 직원들 오늘 뉴스탑바에도 영역사 직원이 일부 얘기하고 있던데 양심선언을 하려는 게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양평군 안에서도 벌써 우리도 몰라요 이 안이 갑자기 강성면 안이 내려왔어요 하는 녹취가 공개됐잖아요 위에서 찍었어요 그리고 6일 만에 승진한 국장 있어요 도시건설 기소됐는데 6일 만에 승진한 국장이 이 안 삼안도 한번 해봐라 강성면 안까지 포함해서 이런 증언까지 지금 나왔어요 아까 전체회의 오전에 보니까 김희국 의원인가요 국민의힘 의원 좀 다른 의원들하고 다른 태도 국토부 차관 출신이에요 그래서 과장 불러놓고 그러잖아요 도로정책과장이 제일 잘하니까 과장 불러서 이렇게 변경하려면 BC 보고서든 무슨 보고서가 있어야 될 텐데요 정책과장 있나요? 좀 더 우회 또 물어볼 텐데 그거 준비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은 약간 아닌 것 같다 생각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고서도 없이 일을 했다는 게 본인도 믿기잖아요 공무원들은 문서 없이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다 그 근거가 있어야죠 다 그 근거는 남겨내야 안 그러면 나중에 다 감사하다고 다 처벌받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대통령 땅으로 지금 옮기는 건데 근거 없이 했겠어요? 자 공무원 여러분 이제 양심선언이나 공익죄보도 해주십시오 이거 빨리 바로잡고 끝납시다 알겠습니다 김은정님이 앉은 건 힘내세요 화이팅 원합니다 이런 댓글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일정으로 출발하십시오 저희는 공무원 선생님들이나 용익사 직원들이 다친 걸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쯤 혹시 익명으로라도 몰래라도 하나 보내주십시오 이상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국민의 생활에서 해주십시오 저희들은 오히려 공무원들을 보호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윤석열, 온희룡 등이 핵책한 범죄 의혹이지 공무원들은 하나도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적극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오마이티비 160만 가자 네 고맙습니다 안진열티비 20만 가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오마이티비 들러서 오늘 국토위 전체회의 오전 회의 정리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또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켄만 서른 개입니다 힘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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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십시오